이번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이 3사람이 와가지고 이 남쪽에서 상당히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서해 NLL에서 상호 교전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까지 김정일 시대 때의 통치 패턴을 보면요. 도발을 합니다. 그러면 대화에 우리가 응하고 대화를 하면 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항상 그래 왔잖아요. 그리고 또 일정한 텀이 지나면 또 도발을 합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미사일을 쏘던 여러가지 서해에 도발을 하든 그럼 또 대화를 하고 또 줘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거의 간격이 없거나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아 도발과 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3일 전에 3인방이 왔다 갔는데 3일 후에 경비장이 와서 우리한테 포를 쐈어요. 그리고 올해 2월달 3월달에 국방위원회 중대 성명을 하면서 미사일을 쐈어요. 이건 뭐냐면 도발과 대화의 간격이 좁아졌다. 결국은 거의 동시에 대화와 도발을 병진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 북한이 아주 우리하고 잘하자 그랬다가 아니 전혀 그렇게 잘하지 않을래.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아 김정은이 동치 스타일이 저렇구나.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를 돌려야죠. 군대는 군대대로 우리 국방부는 재할 일을 똑바로 해야죠. 그리고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하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바로 도발과 대화의 그 간격이 굉장히 좁아졌다. 그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요. 김정은의 조급성에서 비롯됐다. 뭔가 짧은 기간 내 성과를 내서 집권 통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성과를 내고 싶은 그런 심리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결국 김정은의 이번 서예 도발은 9위층에 있는 어떤 대화무도 이걸 잘 못 읽고 일선 장병이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두 가지 고도의 전략적인 변화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그렇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어느 한 사군단장이나 어느 사령관이 김정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배를 몰고 나왔다가 그 배가 교전이 일어나서 그 배가 죽던 우리 배가 죽던 사고가 생겨서 그것이 큰 사건으로 변질이 되면 그 사고 난장은 죽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래 군대는 너 일 해. 그리고 통일전선부는 너네 일 해. 이게 둘 다 병진돼서 진행되는 것이 김정은 통치 스타일의 모습이다.